그 귀신이 의사라 망정이지 옥황상재나 애기보살이었으면 어쩔 뻔?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조심 좀 합시다 조심 좀 나 혼자 조심할 순 없잖아 지도 들킬까봐 겁나 나오지? 자신의 덕질에 당당할 줄 알아야지 꼴랑 밥 한 번 못 사줘? 내가 호구도 아니고 세상에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? 너 혹시 내가 처음냐? 아니 나한테만 되는 거 맞아요? 조만간 떠나나 들킬까봐 겁나세요? 수술? 고승택이 자식 왜 안 와?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줘 4пz 4rg thest 0 7 restaurants 20